언니는 차라리 결혼을 안하고 나 혼자 프리랜서로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언니 인생이 참 빚을 많이 보고 살았을 것이고 언니 사주에는 내가 먹을록과 금전적으로 많이 풍족한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산판과 들판과 내가 몸으로 써가면서 풀어먹고 입으로 풀어먹고 사는 일을 하셨더라면 참 내가 노후에는 어느 형제지간이든 부모 간에 내가 돈을 빌리러 다니는 상황이 없었을 텐데 참 내 인생을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조졌어요. 왜 조졌는 줄 알아요? 참 그 신랑 말 한마디에 너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해주고 손에 물이 마르지 않게끔 그러니까 물 묻히지 않고 살게끔 해준다고 한 말 한마디에 언니는 혹해서 간 게 내가 학은이었어. 왜냐면요. 신랑 사주를 이렇게 내가 적으면서 느껴본 결과 내가 생활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그리고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고 내가 참 요즘에는 점을 보다 보면 이 살이 뭔지 내 사주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면 내 삶이 버거워요. 버겁다 보니까 내가 부부지간에도 충돌이 들어와요. 충돌이 들어오는데 이게 언니한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내 삶이. 꺾어버려 꺾여버렸고 내 삶의 날개가 주저앉아버렸어. 참 그러니 언니는 신랑을 등만 보고 살았을 것이고 신랑이 언제 들어오나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새벽이슬을 맞아가면서 언니는 맨날 베란다 창문만 쳐다보는 인생으로 사셨을 거야. 맞나요. 근데 음 신랑은 이렇게 또 말하자면 삼사 년 전부터 사오 년 전부터 신랑을요 신랑은 스트레스를 푼다고 많이 돌아다니지만 언니를 꼴 안전이 있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집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애들만 보라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어. 저는 집에서 진짜 애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맨날 여행 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일은 완전 제쳐두고 그냥 오로지 노는 게 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여행을 그렇게 다니는데 일은 득점이라서 이게 그렇게 하고 다녀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집에 기울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하기만 한데도 남편은 그걸 전혀 몰라요. 관심이 없어. 자기 노는 데만 같았어요. 왜냐면요 신랑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도 모르고 사랑을 주는 방법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가정이 내 가정에 돈독함이 없거나 하묵함이 없으며 그리고 부모의 스킨십이 이게 많이 없는 가정들은요. 이게 내가 결혼을 해서 집사람한테 스킨십을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고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방법도 몰라요. 하지만 언니도 언니도 내 가정과 내 삶을 봤을 때 내 부모한테도 사랑을 주는 방법을 언니도 못 배우신 것 같아요. 못 배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먹서먹해 사랑이라는 표현 방법도 서먹서먹하고 스킨십이라는 것도 서먹서먹하고 언니네는 잠자리도 솔직히 서먹서먹하다 보니까 신랑이 바깥으로 한량으로 될 수밖에 없어 한량기를 갖고 있지만 왜 그런 줄 알아요. 바깥에다가 만인의 여자들이 나한테 덤비는데 어느 남자가 다 열의 열 명이 마다를 하겠어요. 그러니 해외로 나가서 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시선과 내 생각은 다 해외에 언제 나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근데다가 언니는 맨날 신랑이 언제 들어오냐고 쨍쨍거리지만 신랑은 맨날 지 가게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그런 대화들밖에 없어. 그랬을 때 언니가 휘어 잡았어야지 신랑을. 제가 말한다고 들었는데 신랑이 아니란 걸 아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는 그렇게 잔잔한 목소리 자체가 틀린 거야 왜 잔잔한 목소리 언니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언니 같으면 신랑이 언니 잡아먹지 언니 같으면 신랑이 잡히겠냐 안 잡히지 안 그러냐. 어머니. 언니 생각을 해봐 신랑을 휘어 잡아서 정말 내 손 안에서 이 남자가 나오지를 못하게끔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풀어줬다 땡겼다가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언니는 신랑이. 큰소리 치면은. 여보 그랬어 그러면은 이 어른 이 신랑이 언니를 완만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응 이 사람을 휘어 잡을 수가 있겠냐고.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사람이니까. 싸우는 만들고 싶지 않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마디를 언니가 던졌을 때 열 마리를 하잖아 그랬을 땐 언니는 스무 마디에 설. 응 서른 말을 해가지고 언니는 신랑을 안전히 휘어 잡았어야지 잡지 못한 언니가 학원이라고 언니가 문제라고. 응. 헤어지고. 이혼을 하는 게 답이니까요. 야 나같아도 이혼하겠다 이씨. 이니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동일은 자기는 그렇게. 신랑은. 신랑은 이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해 행복해요. 왜냐하면 언니가 신랑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신랑한테 말을 하는데 이 그 신랑은 그걸 이용해서 언니한테 지금 옷박아니 옷박을 지르고 면박아니 면박을 주고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신랑이 아쉬울 게 뭐 있어. 언니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언니의 생각을 진짜로 정신 바짝 차려서 바꿔서 이 사람하고 진짜 살 자신이 없다면 이혼을 하셔야지 이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언니는 나중에 이 남자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고 살아. 애 때문에 걸리는 게 참 크네요. 애들이. 내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고 내 가정에서 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산다는 산다는 사주라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머나먼 당신이 돼버린 남자한테 솔직히 애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언니 생각이 잘못된 거야 안 그래 내 말 틀린 거 아니잖아 가정사가 하목해도 그 자식들이 잘 자랄까 말까 하는 판국에. 내 가정사가 맨날 우울함에 맨날 지지 못고 싸움에 맨날 비오는 가정에서 애들이 비 받고 있는데 언니 같으면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되는데 우산 씌워주는 부모들이 지금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언니 생각이 약간은 지금 좀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 신랑보다. 그랬을 때 언니 혼자서도 애들을 우산을 써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자신이 있다면 언니는 과감하게 이혼을 하셔야지. 왜 이혼을 하셔야 되냐면 애들이 커가는 가정에 내 우울증에 있는 부모들한테 자라봐야 애들은 빚을 못 봐 웃음기가 없어요. 그랬을 땐 과감하게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해줘야 되고 언니를 언니 삶에 내가 우산을 만약에 나 혼자 쓰고 다니는 사주라면 언니도 이혼을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 올해 이혼수가 들어와 있다고. 이혼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신랑이 올해 망신수가 들어와 있어요. 망신수가 들어와 있을 때는 신랑이 언니를 믿고선 가감하게 이 옆에서 바람을 피우다가 언니한테 걸린다고. 걸렸을 때 언니가 근거자료를 내밀었을 때 신랑은 깨깅거리고 안말도 못한다고. 그러면 언니는 이혼을 하면 올해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할 수가 있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언니가 더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가는 건데 신랑 때문에. 신랑이 맨날 언니가 집에다가 갖도 놓는데 언니는 맨날 그 바보 아닌 인생을 그렇게 살려면 나는 솔직히 언니가 너무 답답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 자체가 똑같은 여자로서 솔직히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안 그래요? 이혼하세요.